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다룬 주제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 대륙의 정치 지형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동아일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철희 논설변이 우리가 다 좀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점검해볼 만한 그런 주장을 펼쳤다. 중국은 미국을 떠난 한반도를 티벳 신장 지급할 것이다. 김정은의 이야기를 소개한 거죠. 김정은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내용 가운데 최근 나온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의 해고력에는 당시의 험악한 북중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 눈에 띈다. 2018년 3월 첫 방북 때 이때는 아마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여러분들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아마 예정이 돼 있었을 때일 겁니다. 중국은 늘 주한미군 철수는 김정은 위원장을 매우 기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꼭 김은정은을 떠봤다. 그러자 김정은은 웃음을 터뜨리고 테이블까지 두드리면서 중국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고 중국은 한반도를 티벳과 신장처럼 지급하려고 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중국도 지금 고령화 문제 때문에 출산율 저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수십억 인구를 가졌지 않습니까 저는 연변해서 돈 벌로 가신 분도 많고 중국 본토에 진출한 분도 많아가지고 조선족이 여러분들 유지하고 있던 지위가 한족에 의해서 많이 침해됐다는 그런 사실을 저는 아주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중국은 주변 국가를 이렇게 복속시키려고 할 때 신장이나 티벳 지역에 주로 뭘 합니까 한족들을 그냥 이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죠 그냥 희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장과 티벳의 이름들 그 독립의지를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족 출신들을 대거 압도적으로 많이 해버리면 그냥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같은 이야기를 한반도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남쪽에 중국 공상당과 뜻을 같이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해가지고 중국 측이 요구하는 대로 이민 정책을 완화를 시키면 한 천만, 이천만 정도의 참정권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가 여러분들 한족이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먹는 것보다도 대한민국을 먹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일 겁니다. 북한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지만 한국은 요소요소의 사람들을 다 구워삶아가지고 약을 먹인 상태에서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지급하려고 미국 철수를 원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폼페이오가 전하는 이야기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프로젝트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관여하게 되면 100% 이러면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를 단순히 특정 정당이라든지 나쁜 놈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넘어가는 차원의 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한족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한족국가가. 미군 주둔 용인론은 사실 아버지 김정일도 고사했던 핵심 협상 철약이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김정일은 오래전 미국에 특사를 보내서 미군이 계속 남아 남북 간 전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뜻밖의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이 털어놨다. 역사적으로 주변 강국의 수많은 침략 사례가이 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 주둔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왜 북한 매체는 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나 김정일은 답은 간단하다.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달리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여러 차례 제가 언급했지만 오늘 이렇게 동아일보의 이철희 논술위원이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첨부하게 되면 선거 문제는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체제 전복의 문제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물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부의 적들로부터 국가가 침략을 당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가짜로 만들고 국회의원도 가짜로 만들고 시도지사도 가짜로 만들고 교육감도 뭡니까? 투표지 불우기를 돌려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참정권이 빼앗겨도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을 받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소홀히 하고 무관심한데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적들로부터 국가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그냥 골격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이 아닌 겁니다. 민이 주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조작국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조작자들이 지도자를 선출한 나라가 됐는데도 국민들이 전혀 깨어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내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선거 사기가 일어나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가 된 거죠. 내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공격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거 사기를 저지르는 건데 그런 대형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누가 알아서 해 주겠지. 누가 우리를 지켜 주겠지. 이렇게 선거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바깥에서 여러분들 공격받으면 총 들고 싸우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미래일이니까 100% 여러분들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 유경수님 첫 gpt로 한국 근거래에 선거되어 있다 다 입력한 이후에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선거 부정 여부를 물어봐요. 좋은 이야기네요. 내가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공유하고 싶은 거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행위는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궁극적으로 체제가 넘어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거를 넘어갈 때 알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위 중국 공상당이 북쪽을 먼저 먹는 게 아니라 남쪽을 먼저 먹을 것 알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여기에 너무나 잘 표현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거 공정성 문제를 되찾지 못하면 한국은 50년 100년 정도의 좌파 집권 체제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파 출신의 대통령이 마지막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 분이 저의 그런 그동안 연구 결과를 종합하게 되면 2026년 선거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는 겁니다. 조작을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을 만났더만 삼국제의 첫 부분에 국가라는 것은 중국 대륙에서는 뭉쳤다 헤쳤다 하기 때문에 중국 공상당이 오래 안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또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엊그제 방송을 들였던 바와 같이 정말 그 사람들은 행운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인민들을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인민감독 체제를 쉽게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등장하는 시점에 시진핑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그게 그냥 중국 문제 끝나지 않고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마어마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 정도의 국민적인 상태라면 한쪽 에서 나라가 넘어가다도 별로 관심들을 안 가질 겁니다. 어놈이 되면 뭐하노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이런 문제인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